금상첨화 맞죠? 저 완전 팬이에요 저기 아이 뭐 이런걸 호우 오빠한테 좀 전해주세요 완전 팬이라고 저는 라운 오빠요 진짜 진짜 좋아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오빠 저 이거 선물이요 어 미안한데 이런거 좀 넌스럽다 친구인데 오빠라고 보는것도 좀 야 딱이네 나 치질 있는거 어떻게 알고 고맙다 사랑아 선생님은 일도 안오담스러워 잘 쓸게 아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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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쌰